며칠 놔뒀다가 먹어야 맛있대요 통조림 느낌? 생밤을 속껍질이 상하지 않게 잘 까줍니다 담가둔 밤을 중불에서 30분 끓여줍니다 물이 다 쪼어놨고 약커벅게 별넣게 minutes 더 넣어 10분 끓여줍니다 이 새우의 우유 뱃은 우유 뱃은 우유 뱃은 우유 물을 조금 넉넉히 넣고 끓기 시작하면서 30분 더 끓여줍니다 물이 새카메요 두번째 삶고 한번 더 삶아야 되나봐요 원래 저런거 빼놓으라 그랬는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끓기 시작하면 30분 더 끓여줍니다 저런걸 다 띄어 줘야 된다네요 시간과 손이 꽤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설탕을 밤에 50% 넣구요 원래 럼주인가 뭐 누르는데 없어서 청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껍질이 많이 약한 상태라 물을 조금 세게 틀었더니 벗겨진 것도 있고 그냥 젖지 않고 놔두기로 합니다 40분 조금 안되게 줄여줬구요 간장 냄새는 좀 나는데 국물은 밥 맛이 좀 나면서 달콤한 맛이 납니다 국물에서 간장 맛은 하나도 안되요 국물 안 넣어? 병에 담아서 식혀주고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며칠 놔뒀다가 먹어야 맛있대요 통조림 느낌? 원래 이렇게 안까맣는데 좀 까맣게 나오네요 달짝지근한게 맛있는데 밥맛이 강한데 그리고 아니다 아이템이네요 그것도 잘 안ruck일 것 같네요 저는 아니다